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 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바람의 신전에 들어와서 쿡샷을 얻었어요. 지금 쓰는건 아니고 일단 진행을 다시 해야되서 빠르게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력대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다시 하다보니까 몬스터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랑 때려주고 얘는 바람을 불어서 몬을 다시 열었구요. 아이고, 맞았네. 아무래도 나보니까 혹샷이 박히지 않을까요? 보일도 쏘고 몬스터 소환도 하고 난리났네요. 그러보니까 이쪽은 화났던 구간인데 폭샷이 생기니까 올라올 수 있어서 좋긴 하네요. 이 녀석 뭐야, 세대나 맞았는데 안죽었네요. 나왔네요. 때려줄랬더니 너무 멀어요. 내려가긴 귀찮고 그냥 앞방으로 가죠. 일단 여기는 안왔던 방이구요. 저주에 걸렸습니다. 좀 좋아졌네요. 바닥이 좀 깊은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나무의 요정님이랑 와야될 것 같아요. 더럽게 몰리네. 이런 이런 총체정 난국입니다. 무슨 박쥐가 벽을 뚫고 안에 들어가있어 안 돼. 하트 다 놓쳤네요. 그냥 올라가야되겠다. 뭐죠? 쫓아오는데? 자, 다시 메인 동그라미 홀에 왔구요. 지난번에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일단 저쪽에 그 꼬맹이가 갇혀있는데 저기로 넘어가려면 혹 샷이 안닿네요. 요 아래로 한 칸 내려가서 올라갈 수 있죠? 그래도 안닿네. 좀 더 가까이 어, 됐다. 여기도 멈춰서 있으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저 올라가는게 아니라 헤비 부츠를 신고 혹샷을 쏘면 흘려오겠죠? 자, 입구를 열었으니 보호물 상자를 열었구요. 그 다음에 말썽쟁이 녀석을 때리고 일단 아직 그 뭐지? 나침반이랑 던전 열쇠를 못 얻었거든요. 내가 좀 전에 갔던 방에 갔다 가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구간이 짧으니까 오 오 그러니 저쪽 입구 쪽으로 보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도 가야죠 또 멀어서 안되겠다 오 이번에 한번에 됐어요 좋아라 자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얘는 내려놓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혹샷 혹샷 에이씨 카레바저라 얘를 높이네 얘도 끌려올까요 그냥 때리기만 하네 박쥐 소리 어 하트가 하나 왔었네 어 눈앞에 있어요 거지같은 놈 더럽게 안죽네요 어 여기 쓰면 뭐 불 써도 안맞겠죠 불을 왜 저기다 쏘지 소환이구나 이런 아래쪽에 있네요 일단 올라가서 이쯤에 나오면 때려줄랬더니 여기로 안오네 어 어 하트다 그냥 마코레였나 떼고 올라오죠 몬스터들이 좀 많긴 한데 몬스터들이 좀 많긴 한데 엔치 지금은 날아가니까 어차피 요 지붕까지 올라올 몬스터는 없고 자 링크로 줏어서 다시 요 방으로 왔습니다 일단 저주파를 쏘시는 해골 녀석들 부메랑으로 처리되나 모르겠는데 너무 머네요 부메랑도 너무 멀어서 안 돼요 일단 올려보내서 나무부터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심고 최상층에다 심어놓고 내려오면 되겠네요 저기 구멍이 있네 아이고 떨어졌다 얼마나 높은거야 하나 더 심었구요 이제 여기 건너서 심어야 되는데 네 다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날아올르렴 일단 지금 위치가 어딘지 모르... 아이 또 걸렸네 안되겠어요 링크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어 잡았다 안되네요 부메랑은 끌고 와서 때리고 일단 너무 멀은거 같으니까 나무를 타고 이쪽은 없고 여기 멀어서 안다나요 저쪽의 노래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튕겨나가 드디어 시야가 드디어 시야가 괜찮아졌네요 이쪽인거 같네요 나무를 심었고 얘를 여기다 놓으면 귀찮을테니 여기 방문 앞에다가 왜 떨어졌어 꽤 높네요 너무 높아요 여기다 안착시켜 놓고 링크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도 별로 펄어보이진 않는데 어 못되네 4 5 6대면 죽죠 오 5 5 4 5 5 6 6 5 6 5 5 5 6 5 본데요. 하나 눌러놓고 하나 누르고 밑에가 열렸고 입구도 열렸어요. 현재 위치는 2층이고요. 아 저기가 이렇게 연결되나 보네요. 일단은 저쪽이 아래층에 방이 있는데 저 끝에도 안 갔었네. 저기 뭐 스위치가 있어서 돌아왔겠죠. 그러나 저 건너편은 어떻게 넘어가지? 위에 뭔가 풍차같은게 달려있는데 그냥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럴땐 대타를 보내면 되겠죠. 멀어서 가다떨어지는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 여긴 지붕이 높긴 높구나. 추락 와 아무것도 없네요. 현재 위치는 이 안쪽이고 지금 뒤쪽 방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아래로 한번 떨어져보죠. 여기 왔던... 여기 왔던... 덴데 자 아래쪽으로 한바퀴 도는 곳이고 가능한지 모르겠네. 왜 떨어지니 떨어지지마. 왜 떨어지니 떨어지지마.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걸린거야. 회수하면은 공격을 안받겠죠. 공격받았나요? 공격받았나요? 만원경으로 어 뭘 정하네. 일단 끌고와서 때려주고 어 저기 보물상자도 있는데 꼭 샷이 닿지 않아요. 아무래도 밑에 아이고 요 밑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스위치가 하나 있고 건너편에 열쇠로 잠겨있네요. 눌러주면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네요. 일단 요 녀석 소리가 거슬리니 잡아줬습니다. 아 이제 보니까 저쪽 방을 안건거였네요. 이걸 하려면 어쩔수 없이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안감방을 먼저 걸렸더니 좀 번거롭긴 한데 좀 번거롭긴 한데 불러왔고요. 링크 어딨니 저쪽 방을 저쪽 방을 저쪽 방을 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꼬리라도 달렸으면 더 귀엽을텐데 저쪽 방을 저쪽 방을 저쪽 방을 저쪽 방을 처리해 줘야죠. 넌 왜 안따라왔어? 넌 왜 안따라왔어? 빛의 펜을 돌리는 장치가 어딘가에 숨어있을텐데 나무를 심었더니 펜이 돌고 있어요. 떨어지면 아예 하려나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링크드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링크드 링크드 뭐지? 시간제인가? 요렇게 올라가면 멈췄네요. 어? 어? 아 저게 돌기 시작하는구나. 대단한데요. 여기 대단한데요. 일단 저기 보물상자 하나 봤습니다. 어? 너 왜 그래 거기라도 떨어지렴. 일단 보물상자가 기억으로 오른쪽이었나? 저 가운데인가? 어? 가운데구나.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열쇠가 나오거나 나침반일텐데 펜던트 펜던트네요. 펜던트네요. 할말을 잃었습니다. 아까 또 올라오는 길에 보물상자를 하나 더 봤거든요. 여기 있다. 어? 화려한게? 나침반인가보네요. 어? 원래대로라면은 훅샷을 얻고 이 위로 올라오면서 먹었을텐데 애석하게도 게임을 끝내버려서 먹지않고 입구로 가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다시 열었구요. 일단 저 끝에 빵 그러고 보니까 넘어갔어요. 있었나? 바람이 한번 더 불면 위로 올라가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건너갈 수가 없어서 포기했던건데 일단은 다시 추락 일단은 다시 추락 루피라니 요앞에 이제 추락하죠. 어머 어디까지 추락하는거야 예상치 못한 좀 짧긴 했어요. 어 큰거다 기다렸다가 다음 바람을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제대로 도착했구요. 혹시 몰라서 풀을 지금 배고있구요. 안쪽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오는게 많네요. 안되네. 화살이 필요하구요. 도망을 그래도 더럽게 많아요. 사실 꽁둥이만 꽁둥이만 때리면 되는건데 또 파관라 빠르게 헉 탁 노트롱 날씨 미치고 퍼라 퍼라 구조료 얌 뱅 뱅 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방해꾼들 이런 방해꾼들 콩덩이 콩덩이 왜 콩덩이를 안 때렴 어? 키워나는 건가? 다 잡은 것 같고요 하트 나왔다 어 웅장하게 나오는게 던전 보스 열쇠가 여기 있나봐요 그냥 열쇠네요 제일 아래층에 잠겨있긴 했는데 기대가 컸네요 1층 저 끝방이랑 지하 두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1층 쪽에 오른쪽 이쪽으로 가볼까요 폭탄으로 재빨리 바꿔줬고요 입에다 넣어주고 얘도 뭐 입에다 넣어주고 저쪽에서 조종의 노래를 조종의 노래를 조종의 노래를 사용했습니다 그 때 안될고 한번 보면은 링크가 공격당했구나 랭크가 왼쪽에 있겠지요? 아니네? 그냥 떨어지지 말라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어정쩡하네요. 이런데도 설 수 있다니 너무 많이 올라가버리네 일단은 이쪽으로 뛰어넘었고요 그래, 그걸로 어, 들어왔다 여기 링크가 있겠죠 지금은 딴 건 몰라도 마력이 필요할 때라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이쪽 들어가겠습니다 폭탄이 되고 있네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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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마륵 백 마륵 안참네 여기 바람 넣어주고 이쪽이 한 마리 더 회전배기가 좀 더 강한건가 헤비 부츠를 신고 어? 막혀있네요 그럼 뭐 이쪽으로 들고 대충 좀 넘어왔어요 얘는 대충 던지고 옥샷 세팅하고 잡았다 아이고 안되네 그냥 넘어가는게 나을 것 같네요 쓸데없는게 어 잡았다 악보를 보면서 해야하니까 대충 이쯤 잡고 어 어 이쯤 잡고 스타트 눌러서 보는게 날 보냈네요 근데 저건 어디다 넣고 다니는거지 막대기가 막대기가 몸에 비해 세배나기인거 같아요 어 여기 안쪽 방이 또 뭔가 있는거 같은데 네 데리고 가야되겠죠 헐 데리고 놀았는데 전투라고? 도리로 불깨기 어 팀킬인가요? 슬라이딩을 해야되나? 슬라이딩을 해야되나? 슬라이딩을 해야되나? 메뉴소 서로서로 죽이는? 좋은 관계같으니? 어, 뒤엔놓 잡아둬네요 안논만 신경쓰면 되는데 특수기 쓰려고 기회를 노리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때려야 되겠어요 어차피 갑옷도 없고 끝났네 끝났습니다 던전 부스키겠죠 보상이 푸짐하네요 쟤는 나중에 보면 되고 자 그러면은 입구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안간구역에 밑에 남았죠 어 목걸이가 저 위에 있었네 그나저나 입구가 또 막혀있네요 어디갔어 오 야 투 음 온영방 까지 됐고 왔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